안녕하세요. 최숙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작품을 함에 있어서 소재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아는 작가님, 대학원생이신데 본인의 작품을 보여주시면서 이 작품이 어떠냐고 물어보셨어요. 작품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죠. 사실 그분만이 아니라 저한테 그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사실은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한다고 상대방들이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그 작품을 보면서 이거는 먹히겠다 아니면 이거는 이미지가 좋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진 않고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제가 이미지를 보고 앞으로 이런 작품이 세상에 잘 되겠다라는 거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작품들이 사람들이 좋아할지 그리고 어떤 작품이 잘 나갈지는 그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 앞날을 모르는데 제가 감히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설사 제 취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품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어떤 거를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작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어차피 남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 작품을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남들의 취향도 고려를 하는 게 나의 본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작품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작품을 하면서 가장 많이 겪는 거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얘기일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의 모든 작가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안될 거다, 별로다, 어디서 봤던 작품 같다, 이런 거 하는 사람 많다 등등의 그런 얘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들을 거예요. 아니 많이 들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도 안될 거야, 안될 거야, 안될 거야. 지금 유명하신 선생님들도 50대기 전까지는 안되고, 안되고, 안되고를 항상 겪어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문외안들이 아니라 어떤 컬렉터라든가, 뭐 유명한 미술 작가라든가, 뭐 갤러리라든가 그런 데서도 계속 안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럼에도 본인이 계속 할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돼요. 뭐 그게 재미가 있던, 아니면은 탐구적인 뭔가 궁금증이 있던 음... 어찌 됐던 간에 이 작품은 내가 파고들어서 계속 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주제로 삼아야 돼요. 특히 실제로 작가 생활이나 작품을 안 해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남들이 안 하는 작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작가분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음... 그거는 사실은 저는 진짜 작품을 안 해본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왜냐면은 세상에 어떤 작품이 있는지 내가 몰라요. 네. 내가 세상의 모든 작품들을 알아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이거는 나밖에 없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가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남들이 안 하는 나만의 것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전제부터가 사실 잘못됐습니다. 제가 옛날에 미술 플랫폼이나 미술 사업을 할 때 저한테 말씀하실 때 제가 이렇게 좀 안 된다라고 한다는 거의 대부분이 저는 망한 사례를 엄청 잘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유명한 한두 사이트만 알고 있으니까 자기는 이거를 너무나 천재적이고 처음 시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망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거 옛날에 다 해서 다 망했던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걸로 해가지고 망한 데들이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일단은 남들이 안 한 거를 한다라는 전제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넓은 범위로 봤었을 때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50년이 있다, 100년이 있다. 먼 미래에서는 그냥 같은 시대 작가예요. 그리고 같은 시대 작가들끼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대미술에서도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아주 크게 봤었을 때 우리가 옛날 역사를 봤었을 때 그때 예술품을 가지고 그 나라의 그 당시 상황을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봐서는 장식품 같은 게 화려하냐 그리고 금을 많이 썼냐 세공을 얼마나 많이 썼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었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고인돌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 부족이 얼마나 강인했었는지를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 시대가 있고 그 다음 세대가 있고 지금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사회가 어두웠으면 그 몇백 년간은 뭔가 작품 분위기도 어둡고요. 물론 밝은 작품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둡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중세 시대 때 지구의 온도 자체가 낮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작품들도 좀 더 어두웠고 어쨌든 간에 그런 큰 흐름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 시대상에서 없는 거를 하려고 해도 어차피 이 시대에 있는 거를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는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LG라든가 아니면 일본이나 이런 데서 스마트폰 비슷한 거 아니면 아이패드 비슷한 것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차이점은 무엇이냐. 스티븐 잡스는 그거를 꾸준히 밀고 나갔고 다른 데들은 시도를 해봤는데 이거 사업성이 없다 해가지고 안 한 거죠. 내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요즘은 카페가 너무 많으니까 카페는 안 돼. 남들이 안 하는 걸 하자 해가지고 성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미 카페가 레드오션이지만 카페 창업을 새로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거를 더 발전시킨 것들을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세상에 없는 것들만 찾고 이거는 내가 유일해 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진정성이 없고 지속성이 없으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뭔가 플랫폼이 생겼을 때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여러 옛날에 클럽하우스가 대표적이었는데 클럽하우스의 초반에 이렇게 방을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주제는 없고 클럽하우스라는 게 새로 생겼으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초반을 선점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처음 선점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인스타그램, 유튜브 맨 초반에 어떤 크리에이터가 유명했는지 지금 기억하나요? 뭐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것들은 기억을 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도 유튜브가 이렇게 성행을 한 다음에도 그 후에도 유명한 유튜버들은 계속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뭔가 새로운 컨셉과 트렌드를 따라가야겠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사실은 남아있는 겁니다. 특히나 미술작가라는 게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작품이 조금 별로거나 시작점은 남들하고 차별점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작품을 하다 보니까 그게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공이라는 게 생깁니다. 저 사람이 그냥 터치를 하나 했는데도 참 되게 터치를 수천 번,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정말 뭐 괜찮은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었었던 게 너처럼 작업하면 안 된다. 너는 좋은 작가가 될 수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들어왔잖아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평론가가 나를 평가를 하던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겠죠. 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이 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서는 학교에서 성적을 잘 못 받았었던 저 같은 사람들이 작가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꼭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잘 받은 사람들도 작가가 잘 좋은 작가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군가랑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예술가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미술을 배우면서 제일 처음 하는 게 모작이에요. 선생님이 하는 걸 모작하고 유명한 그림들을 모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구상을 그리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추상이 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뭔가 이런 SNS라는 게 새로 생겨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과 대중과 연결되는 그런 되게 재밌는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이 상도 받았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개념만 들어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거를 몇 번 하다가 작업을 지속하지 못했어요. 아이디어는 너무나 좋은데 둘 중에 하나죠. 계속 엄청난 아이디어가 나오든가 아니면 뭔가 자기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그거를 지속할 만한 그런 게 아니었나 보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나 이건 아무도 한 게 없는 걸 거야. 내가 첫 번째일 거야. 라는 게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지속하지 못하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새롭지 않거나 새로운 걸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새롭지 않거나 하더라도 내가 그냥 좋아하고 내가 지속 가능한 걸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저는 언젠가는 자기의 색깔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 저거 최숙용 그림 같은 게 있는데? 최숙용 거 따라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거나 저한테 막 물어봐요. 저거 어떻게 된 거냐? 전 신경을 안 써요. 왜냐? 저분이 그냥 단기간에 나를 따라하는 거라면 뭐 따라할 수도 있을 텐데 저 사람이 진짜 작가가 될 생각이고 계속 작품을 할 거라면 분명히 달라져요. 그리고 저도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저는 신경을 안 써요. 저분이 계속 한다고 하는데 초반엔 비슷할 수도 있죠. 그게 문제가 그게 되나요? 그게? 어차피 제 이름 다 사인해놨고 제 SNS에 제작품 리스트가 싹 다 올라와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내가 소재가 어떤 소재를 그리고 어떤 주제로 그릴 것인가가 고민이 되는데 그게 세상에 없던 거나 아니면 번뜩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이걸 첫 번째로 했다고 하더라도 지속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내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비슷하거나 다른 거랑 겹쳐지는 것도 이미 레드오션인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생각은 그리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1년, 2년 그렇게 가지 못할 거예요. 실제로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 했었지만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듭시다 해가지고 그대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계속 수정하고 초기의 컨셉트 수정하고 그러면서 완성품을 만들어냅니다. 처음부터 모든 거를 다 계산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인간의 한계로는 천재도 불가능해요. 가끔 영화에서는 그런 식이 나오지만 세상일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대기업을 가거나 정말 진짜 천재들만 모여있는데 가도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영화처럼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은 한계가 있고 작품이라는 작가라는 직업은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묵묵히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에서 만난 그 작가님에게 어떻게 보면 좀 시원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를 어떻게 그리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은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지만 마인드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인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또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뜬구름 잡는 마인드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나이 먹어서 꼰대가 돼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겪어보면 겪을수록 마인드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엔 작품이 드러나지 않을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속 가능함의 싸움이다. 내가 이거를 버티고서 얼마나 지속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에 대한 잡음들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 모든 예술가들이 다 그렇습니다. 연예인들도 그렇고 20대, 30대 스캔들 같은 거 이런 거 있지만 그냥 묵묵하게 자기의 이 길을 가고 하면은 그 전에 10년 정도 지나면은 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사실 욕한 사람도 기억 못하고 본인도 잘 기억 못해요. 그렇게 이겨내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어쨌든 작업의 소재나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갔다 오고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도 맺을지에 못 올리고 그러는데 일본 갔다 오고 너무 피곤했어요. 진짜 허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피곤해서 며칠째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할 일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작업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